강원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주간 확진자도 2주째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1,673명으로 전날보다 198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41명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391명, 횡성 38명, 영월 50명, 평창 37명 등입니다. 이번 주 주간 확진자는 8,639명을 기록해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355명 줄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221명,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2명입니다.